지완이 뒤에 시빌이네요.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그녀는 그녀와 그녀의 무엇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뭐 했더라? 나는 뭐를 원한다 이거 배웠네요. 나는 뭐를 원한다 배웠는데 드디어 터지가 나오네요. 눈치챘어?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했는데 벌써 김지완씨가 눈치를 채셨네요. 반면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게 뭔지는 알죠? 선생님이 이 학원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We have a bike B-I-K-E 오늘 어려우잖아. 오 겁이 났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천하의 김지완씨가 겁먹지는 않았겠지? 컴퓨터에 배웠어요. 그래요? 컴퓨터도 이미 까먹고 있어요. 컴퓨터 컴퓨터 그래서 네 잘했어요. 그녀는 자전거 갖고 있는지 궁금하면 Does she have a bike? She have a bike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 문장에 물음표가 없어진 버전을 쓸 거예요. 혹시 시환이가 알 수 있을까요? 물음표 없어진 버전? 뭘까? 아 뭐야 똑같잖아요. 일단 물음표 없어지면 우리말 뜻부터 생각하면 그녀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에 똑같은 장문장이 어 그러니까 이걸 고쳐줘야 지금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안 돼. 혹시 휘 도대체는 그녀가 무슨 시대장이고 하다시 하다시의 대장이니까 얘가 이속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러면 She 이 친구가 이리로 쏙 들어가 She has a bike? 천재인데 꼬리가 밖으로 그녀는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She has a bike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누가다 부분입니다. 얘가 왜 누가다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누가 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그녀가 그 다음에 has 가지고 있다 니까 다 다 그렇죠. 그래서 She has 누가다 누가 그녀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다 she has 무엇을 a bike 바이크 선생님은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오 그래요? 근데 안 타요. 왜 안 타요? 몰라요. 잘 안 타가야 되던가요? 여름이니까 더워가지고 여름에는 요즘 안 타고 있단 말이군요. 아니요. 아직 아직 지금 3학기 2학기 1학기 때 그랬는데 열 번에서 다섯 번 탔어요. 그래요? 많이 안 탔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어 문장 영어 문장표요. 문장이라 했으니까 뭐 마침표를 한다든지 물음표를 한다든지 느낌표를 하는 거 요. 세 가지가 뭐 뭐 뭐 글이 쭉 길게 있는데 끝에 마침표 글이 길게 있는데 끝에 물음표 끝에 느낌표 이렇게 있으면 이걸 문장이라 문장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누가 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어에서는 뭐다 누가 다 근데 이걸 만드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고 다 세 가지 세 가지가 있고 순서대로 한번 얘기하면 뭐를 사용하는 방법 하다시 일단 순서대로 하면 비동사 비동사 그 다음에 하다시라서 뭐가 숨어있거나 두가 숨어있거나 또는 더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주 막양기 없이 그때 선생님이 옛날에 학교에 더 있다고 했지 알았어요? 네? 옛날에 하나 더 있다고 했을 거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거는 그거는 무엇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건 아직 네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그럼 한번 알려주세요 네가 이해할 나이가 되면 내가 알려줄 건데 그때까지 여기를 다닐까? 뭐 그거야 모르니 오케이 자 이중에서 지금 has의 뜻이 뭐니까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디에 속하겠다? 하다시 여기에 속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 네가 가지고 있다 네가 가지고 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다 네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일 때는 I have you have we have they have 그래서 이 속에 전부 뭐가 들어있는 형태로 표현하면 된다 두요 두가 들어있는 형태로 두가 들어있으면 원래 모습 그대로예요 네 근데 이게 아니고 어떤 그렇죠 어떤 남자부터 하자 어떤 남자가 가지고 있다 어떤 여자가 가지고 있다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다 할 때는 얘를 쓰면 안 되고요 have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뭐가 숨어있는 형태 does 가 숨어있는 형태 근데 선생님 그러면 네 왜 H, A, B, E, S가 아니라 왜 그쵸 좀 이제 애가 특이한 녀석이야 네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가다 이런 녀석이 있죠 가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좀 모양이 별로 안 예뻐 보이는데 아니요 예쁜데 그래서 요렇게 E, S 또는 그런데 얘네 E, S도 아닌데 E, S만다? 아까 H 원래 가다 고어는 요렇게 생겼죠 네 근데 그냥 S 붙이는 경우도 있고 E, S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O로 끝나면 예쁘게 만들어 주고 싶어서 E를 하나 붙이고 그냥 아니면 뭐 그냥 뭐 놀다 이런 거 있지 놀다 플레이 이런 거는 그냥 S만 붙여주는 거 그래서 E, S나 S가 그가 논다 He plays 이렇게 그녀가 간다 She goes 이렇게 하다 시에 뭐가 숨어있는 형태? 도어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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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숨어있는 형태 써봐야 돼 오늘은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해즈는 그냥 S네 어 그러니까 E, S가 아니고 그냥 S 나랑 이해했어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해보자 그녀가 가지고 있지 않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뭐다 She has 이게 기본 문장이니까 1번이랑 할게 그 다음에 그녀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지? 뭐? 더 락 주이면 doesn't A bike? 뭐였지? 선생님 뭐라고 하셨죠? 그녀가 가지고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니까 중요한 부분은 그녀가 가지고 있다 그녀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세 표현이야 네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다 the she 그녀가 가지고 있다 she has 그녀가 가지고 있지 않다 she doe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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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has 됐습니까? 네 그러면 not 을 집어넣고 싶을 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do 나 does 가 사용됐으면 don't 나 doesn't 만들어줘야 돼 숨어있던 do 나 does 가 밖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누가 숨어있었어? does 가 숨어있으니까 does 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not 하고 합쳐져서 뭐가 돼요? doesn't yes 그녀가 가지고 있지 않다 she doesn't she have 그렇죠 she doesn't have she doesn't have 오케이 그 다음에 묻고 싶으면 does 가 not 하고 합쳐지는 게 아니고 she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니 does she have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오늘 배우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됐습니까? 그럼 yes yes 오케이 그래서 그 문장 다시 한번 영어로 말해보고 맞지 자 does she a bike 아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씩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 오케이 이번엔 미국 사람처럼 말하는 연습해보자 does she 잘하네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어제보다 혀가 잘 움직이는데 여기 빠졌어요 언제 빠졌어 방금 하고 놀기 전이요 어휴 안 아팠어? 예 그냥 과자 먹고 있었는데 스스로 빠지는데요 그래 오케이 그래야 집이 알겠습니다 아 이빨이 빠져서 잘 되는 거 자 한 번 더 말하고 이 소리에 대해서 읽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 라고 물어봤는데 오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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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그렇지 Does 자 여기에 Does 뭐 대신 왔어 Does 뭐 대신 왔어 Does 뭐 대신 왔냐 아 지금 여기에 이 부분 지우고 지금 She 보이고 있지 네 그럼 우리말로 이제부터 생각해보자 예스는 그래 라는 뜻이 그래 그녀는 시는 그녀는 그 다음에 여기 올 말은 무슨 말이 오면 되겠다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근데 너무 길다 응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라는 말 대신 왜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이 무슨 시덩어리냐 하면 여기 다 하고 마침표 한 거 보이지 네 그래서 무슨 시덩어리 하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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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어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가 하다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하다시의 대장인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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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와야되겠지 has a bike 이러면 봐봐, 여기 글씨 그대로 있지 그 다음에 has a bike 있지 has의 뜻이 뭐니까? has 가지고 있다 그쵸, 바이크의 뜻은 자전거니까 자전거 그래서 여기에 has a bike의 뜻이 뭐라서?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라는 무슨 시덩어리니까? 하나 시덩어리 그래서 얘를 싹 없애고 대신 쓸 수 있는게 does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he, she, it 삼총사중에 하나인 she니까 do 말고 does has a bike 대신 쓰는거 난 컴퓨터 네? 아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싶어? 아니요, 컴퓨터 집에 있긴 한데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그럼 누가 쓰시는데 엄마랑 누나랑 아빠가 사용해요 너만 빼고 다 사용한다 저 우리 집 컴퓨터에 갑자기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요?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자, 그 다음 그래서 어떤 남자가 손목시계를 소유하고 있는지 묻는 표현은? does he have a watch where is a watch? 안 써볼까? y w h o w h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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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그냥 휘붙지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아 소리나는데 여기다 오 오 틀렸다 말도 안되겠는데 와 아 맞았네 뭐가 맞아 이게 야 세 글자다 맞았네 몇가지 소리 내겠습니다 와 와 치 왓츠 얘랑 비슷한 녀석 한 녀석 소개하겠습니다 안 소개해주세요 와 워 됐습니까 워얼 얘는 당연히 물음표로 그는 손목시계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have a watch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그는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뭘까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응 he has a watch 와우 지원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너네 방에서 영어 제일 잘하겠는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이해하는 속도가 쓰는 거 빼고는 쓰는 건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 선생님 시험 칠 때마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엄마 아빠가 워치를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거 하니까 깨부리고 싶어졌어요 맞나 이거 너무 싫어 오케이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a watch 그쵸 중요한 부분만 해보자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오케이 그는 가지고 있다 Does he have He has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자 이제 지원이 눈에 이 속에 뭐랑 뭐가 합쳐지게 보여야 돼 have랑 does가 합쳐진 게 네 눈에는 이제 보이는 거야 너는 투시 능력이 생겼어 안 보여요 오케이 그 다음 아직 안 보이면 좀 더 연습해야 되겠네 그는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네? 그는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No No 아니 라는 말 안 했어 아 그래 그냥 그는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He doesn't He doesn't He doesn't Oh Oh what 그렇지 아 뭐지 진짜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뭐뭐 하다 라는 기본 표현 네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 not을 집어넣은 표현 그 다음에 물음표 붙이는 표현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Does he have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He has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중요한 부분만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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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he have 누가 다 부분만 했어 다 문장에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근데 그거를 하다시로 만들었는데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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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He Want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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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원트의 뜻이 뭐였더라 원트의 뜻이? 원한다 원한다 라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구? 하다시 하다시구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 do가 숨어있으면 원래 모습 그대로 문장에 사용될거고 does가 들어있으면 끝에 s가 묻겠지 근데 원하는 사람이 누구야 누가다 그가 원한다죠 그러니까 he가 원하니까 he want가 아니고 지금 뭐하고 있다 he wants 그러면 그가 손목시계를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가 손목시계를 원하니? 어 물음표 붙인 버전 아 does he want a watch 그렇지 그는 손목시계를 원하지 않는다 그가 손목시계를 원하지 않는다 그대 잘 봐봐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라고 한거야 he wants what is he 아 he doesn't what a watch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배우고 있는거에요 됐습니까? 근데 블로거니까 물건을 배우는거 같은데 오케이 어떤 소음 물건 그렇죠 어떤 물건을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거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장 영어로 이제 유창하게 fluency 높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Does he have a watch 그렇죠 자 선생님 따라서 Does he have Does he have Does he have Does he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 뭘 한대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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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선생님은 행위가 과ہ 뭐가 뭐에요 뭐예요 뭣 오늘 물건 배웠는데 선생님은 행위가The 내가 원하는게 뭐냐고 네 내가 원하는게 뭐냐고 예스 네 이어 예스 그러다가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 예스 히 히 박 히 히 도저히 대신요? 응 헤븐 아 헤드 어 뭐였지? 닌텐도? 오케이 손목시계 갖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손목시계 갖고 있다 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도저히 헤브 워치? 도저히 헤브 워치라고 물어봤더니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헤드 어 워치 헤드 헤드 어 왓치의 뜻이 뭐니까?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가지고 있다 손목시계를 이 뜻이니까 무슨 씨 덩어리고 하다 씨 덩어리요 그래서 얘 대신에 지금 이 긴 걸 지우고 대신 뭘 쓸 수 있다? 아 도저히 그렇죠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예 예 오케이 그 다음 글은 우산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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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브 어 배라 Bio 고개 능력 아르바이 어 그레 계속 적을래요 여기서 엄브레 예예예 브레 브레 브 를 에 브레 그 다음에 래 다음에 으 소리 들린다 엄브레 을 럴 엄벨라 자 소리를 글자로 바꿔야죠 엄 브레우 럴 럴 엄브레러 엄벨러 브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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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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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 을 러 러 여기다가 엄만 붙이면 되네 엄브레러 엄브레러 자 근데 한 군데 틀렸어 아직 아 뭘까? 뭐지? 아 엉 엄브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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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장 속에 언아 언이 자꾸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 네 지금 왜 쓰는거지? 엄브레러 무슨 씨인데? 하다 씨 아 우산하다구나 이름이요 그렇죠 뭐? 무슨 씨? 우산 이름 씨 선생님이 늘 얘기한 거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 이름 씨를 문장 속에 쓸 때 셀 수 있는 거 없든가 꼭 따져보고 근데 왜 굳이 비치한 거 그리고 셀 수 있는 거 한계인데 처음 얘기하는 거라면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처음 등장한 거라면 뭐나 뭐를 써야 되는데 어 나 언 얘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하나의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어 나 언을 써야 되는데 시완이 전번에 내가 물어봤을 때 너 자음이 뭐고 모음이 뭔지 몰랐어 언제 아는지 몰랐어 아니에요 자음이다 자 어 오 우 이런 것도 있죠 네 이거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죠 오케이 모음이죠 모음 소리가 나는 단어 앞에는 어가 아니고 언 사과를 하면서 선생님이 뭐를 그때 예로써 들었었어 어 언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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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죠 사과 됐습니까 사과는 당연히 무슨 시고 이름 시고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데 문장 속의 한 개를 처음 얘기할 때는 어 애플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된다 어 애플 됐습니까 그럼 사과는 다른 뜻이 있는데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할 텐데 네 지환이가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네 만약에 여기에 그냥 이렇게 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네 어 에프 에프 에이 될 건데 이거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이요 모음이죠 이거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요 모음이죠 모음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걸 영어는 힘들어해요 발음할 때 왜요 왜냐 하면 소리가 끊기기 때문에 어 애플 어 애플 어 애플 어 소리 내고 나서 새로 숨을 들이마시고 애플 소리를 내야 돼 어 애플 어 애플 오케이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힘들어해 우리말은 그런걸 신경 안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얘들은 그걸 신경써 그래서 여기다가 자음 소리 하나를 억지로 낀거 넣었어 그러니까 언앱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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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애플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어 애플이라고 하면? 어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영어를 쓰는 원어민이를 하지 자기의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 애플 그러면 제가 뭐를 아직 잘 모르는구나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가르쳐주면 되죠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어 외국 사람들이 너한테 설명해주면 너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나 듣게 해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말로 설명해줬어 네 와우 이게 마치 기름칠하는 것처럼 매끌매끌하게 해주는 거에요 언앱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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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플은 다른 뜻이 또 있긴 있어요 예 그쵸 사과에요 사과 대신 핸드폰 그거에요 핸드폰 애플 자 엄브라나 소리를 써보면 시작 소리가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있죠 네 그쵸 엄브라라 이런 소리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이 어가 모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어가 아니고 언을 쓰는 거야 엄브라라 엄브라라 언암브라라 언암브라라 어 엄브라라 어 엄브라라 언암브라라 언암브라라 오케이 얘가 기름칠한 거야 기름칠이요 네 네 맛있겠네 네 먹는 기름 말구요 기계에 바르는 기름이요 아 씨 맛있겠다 그리스 맛있겠네 대신 혹시 자네 안드로이드 하하하하 오케이 그래서 어떤 남자가 우산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본다 귀여워 하하하하 뭐라고 물어본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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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췄다 내가 맞췄다 개코따까리라 케라 하하하하 근데 여기에는 왜 윈도우라고 안 적혀져 있는데 왜 여기에는 윈도우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선생님이 짝퉁 사셨어요? 어음 으음 당근 했죠 당근 그리고 새 거 왜 사요 이렇게 말아봤더니 안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어 아이 던 노오 아이 던 내가 갖고 있어요 이래요 야 그 남자 우산 갖고 있어? 아니 난 안 갖고 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럴 수도 있죠 마법이야 노오 노오 아 넘치 알겠다 노오 더즈 케이 아아 더즌트 끝 얘는 안 쓸 거니 아아 히히 더즈 워비 히히 더즌트 인데 뒤에 생각된 말 히히 여기 뒤에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 히히 그는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 그래? 아 맞어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히 더즈 헤브 오우 엄벨라 엄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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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알을 자꾸 빼먹지 엄브레 브레 부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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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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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다 주거나 주거나 뭐가 그거나 주거나야 어 너 그거나 그거나 하다가 너 나중에 서수영 시험 어? 다 망친다 와 됐죠? 저 입이 망했어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니 할 때 컴퓨터도 알아야 되겠죠? 아 컴퓨터 너무 좋아 컴퓨터 한번 써볼까요?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있니? 도즈 히 헤브 어 컴퓨터 컴퓨터 써보자 왜요? 아이씨 C O M 오 컴 컴 P P U 오 퓨까지 썼네 퓨 T E R 와 와 컴퓨터 맞췄다 그럼 컴퓨터를 가지고 있니? 도즈 히 헤브 컴퓨터? 어 컴퓨터? 얘는 왜 팔아먹고 없어? 얘 팔아도 돼요 얘 팔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는 휴대전화기 갖고 있니? 휴대폰 갖고 있니? 난 컴퓨터밖에 모르네 그는 휴대폰 갖고 있니? 도즈 히 헤브 어 핸드폰 핸드폰은 콩글리시야 콩글리시가 뭔지 알아? 발 뒤요? 한국사람만 쓰는 영어 한국사람만 쓰는 영어 그럼 외국에서 핸드폰 뭐라고 해요? 셀폰이라고 하잖아 아 아 단어에 나오는 내 능식이야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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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제가 쓸 거니까 놔두세요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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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렇게 해보니까 셀폰이라고 들리는 것 같은데 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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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소리 어디 바라볼 거 없어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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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롱멜롱을 못하는구나 셀 셀 셀 셀 아 은소리를 못내는구나 셀 셀 셀 어 돼 근데 셀폰이라고 하고 싶어요 셀폰 셀 스미지음 잘 치세요 말하기 잘했습니다 대충 찍어야겠다 셀 셀